아 아 뭐라고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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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다 모아 동주 하나 둘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할 거봐 하지마 영재 형이 한번 잡아 아니야 나 말고 영재 형이 해봐 영재 형이 크게 하나 둘 셋 아 원어스 가자고 해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어스 가자 오 예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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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한국 한국에 리 zur 아 박 음 아 아파 또 날까지 오시지 않는 강아지 아저씨 뭐야 이게 뭐야 하나하나 빛을 내려 비하면 없지 미만으로 이끌어날때 열어 너와 나의 목살이 필요 없는 건 지유가 버려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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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4 미러 뭐 검정고구씨는 좀 심하다 우리 사이 좁혀 검정고구씨는 너무 검정고구씨는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도 행 어우 놀리없다 강해졌다 다 이끌어날때 슈퍼쥐케이로 보여줘 좀 쉬어야겠다 막 열어 바람에 다시 내려가 내목게임에 우린 가점 끝없이 꼭 당겨와 내꺼와 미녀 너 blast you're by 밀장이다 밀장이다 비노바논 drummer להстрός we stop black mirror black mirror black mirror 그러면 아마 미친 다가오는 거랑 어우 다가오는 거 같아 나 죽을 뻔했는데? 와아아아아아 너랑 나 너랑 또 사이 필요 없는 동지 없어라 클리어 드디어 가자 발 역 получить іш 베베 모모 실패 레벨 겨울이랑 가위 모모 뭐야 이거? 아 뭐야?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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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뭔데? 차가. 차가. 뭐냐고? 차가. 차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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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원하스 야 조금 비싼걸로 안되겠다 다시는 저런거 어떻게 해 빙수 아니면 삼계탕? 백수 백수 아니면 빙수 랑으로 가야돼 랑? 빙수랑? 그래 그러면 백숙 대신에 치킨! 비슷한 치킨을 먹자 어 다 돼 아 제가 먹기 싫어서 그래요 제가 백수를 안좋아해요 백수를 안좋아해요 그럼 치킨으로 하나 둘 셋 치킨 앤 빙수 와우 와우 잘 먹겠습니다 둘 셋 원하스 안녕하세요 원하스입니다 네 저희 원하스가 블랙비료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네 저희 이번 미니 5집 타이틀곡 블랙미러는요 감정적이고 키치한 훅이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고장난 노래방 원하스 편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트위터로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시청을 통해서 저희가 홀로에드 사진을 여섯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원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7,8,8,8,8,8,6,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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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미니 오지 다이너리 코드 블랙미러 활동 고장난 노래방 워너스 편도 성공을 해서 톡톡팔터에서 맛있는 치킨과 빙수 먹여주셨습니다.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킨 퀄리티는 그냥 먹은 파다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파다퀴즈가? 활동 전에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 만큼 열심히 맛나게 먹고서 힘내서 활동 멋지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